l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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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시간에 쉬운 젓가락 장단 속성 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비트 lr lr인데 악센트만 두번째 네번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숟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숟가락을 배우고 젓가락 둘 다 배우게 되면 여러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숟가락만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만 가지고 lr lr 숟가락을 가지고 젓가락 연주하듯이 하는 겁니다 l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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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다가 너무 심심하다 그럴 때 닭다리 장단을 한번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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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8비트와 닭다리 장단을 연결해서 l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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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rl 두번째 네번째를 옮겨가면서 다른 곳을 쳐주면은 멋지게 들립니다 그래서 l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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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rl l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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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rl lrl 실전에서 메들리 같은 것도 긴 것도 오랫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.